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여당 진영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선한 규제를 쏟아내야 된다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의도가 선하다라고 해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의도로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가 정말로 참담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여당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선한 규제가 어떤 결과를 추리할 것인가 짚어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나방이 촛불에 타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주장들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장기적인 과제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논란은 피해가 있지만 현재 여당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규제에 의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모든 국가는 선량하다 어떤 정부가 무슨 억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해로운 규제를 감행을 하겠는가라고 묻고 있고 선량하지 않은 규제가 있고 선량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역효과가 나거나 얻는 것보다 일뢰의 것이 더 많은 규제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살펴보더라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정부의 선량한 정책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조금 더 빠르게 올려가지고 이들의 소비 증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의 진작과 성장 회복에 선순환을 촉발하겠다라고 하는 선량한 의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자영업자도 일부 망하고 일부 소득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지 못해가지고 내수 진작 효과는 대부분이 상세되는 결과를 내고 말았고 얻는 것만 보고 잃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은 이와 같은 규제는 선량한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도 국민을 과로해서 해방을 시키고 전역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소득 감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초과 근무수당으로 벌던 것만큼 다른 곳에서 벌충을 하느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됐고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더 허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가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든 조선소 등 제조업의 숙련공들은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배달일로 떠나버려가지고 일감을 받아도 생산할 인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했었던 이제까지 몇 차례를 했는지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 부동산 규제는 모두 선량한 국가가 선량한 의도로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정부 스스로 실패를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 말년에 와가지고 공급 확대로 돌아서고 새로운 서울시장이 규제를 많이 풀고서야 집값이 조금씩 안정될 만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급한 탈탄수 규제가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세계 각국이 유행처럼 석탄, 석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규제한 결과 원유가 양등을 잘 제외해왔던 세일오일 사업을 무력화시켰고 북해와 중북 동북부에 풍력 발전에 차질이 생기자 에너지 대란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선량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속도만 잘못이 돼도 어떤 재앙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값을 싸게 해서 자연스럽게 화석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었으면 이러한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는 탈원전까지 과속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발묘 조장도 이런 발묘 조장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을 급하게 하려다가 다 망쳐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인데 획일성을 조금만 완화해주면 폐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더 좋을지를 당신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한 정치인들은 그런 유연성을 허용할 줄을 모르고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임금 수준에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거나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전자를 위해서 더 어려운 처지의 후자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선량한 규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다른 어떤 수단도 없을 때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 악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규제나 적자 재정에 의해서 나랏돈 퍼주기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왜 있으며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유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자유를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복지를 주는 융통성이라도 있어야지 나라가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현재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 혁파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도 없고 규제 혁파에 성공한 대통령도 없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규제를 쏟아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결과를 보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며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 의도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의도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lysiu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